맥주 한 잔에 풍선 빨면은 맛있겠다. 자 이제 진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건 가짜였습니다. 야, 야 당장 소주 들어. 좋은 선물 감사합니. 야 뭔가 인싸다. 히프. 안녕하세요. 눈썹 안 그린 재미 보여요. 오늘 제 파티상에 도착했습니다. 제 친구들이고요. 굉장히 썰렁하죠? 한 명 더 올 거예요. 채워질 거예요. 파티룸을 설명해 주세요. 오늘의 제 파티장. 여기 몸만 오면 돼 진짜. 몸만 오면 돼. 이유를 보여주세요. 내 거. 주로밥을. 이거 정민이가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오늘 이걸로 나와. 오늘 밤새야 돼. 여기 주로밥을 세 개 있어. 너 거? 내 거. 내 거. 놓고 가도 돼. 하나 놓고 가도 돼. 어머. 항상 나와. 항상 항상. 노래방 비커까지 있습니다. 신바람은 뭐야? 이건 마이크 봐봐. 마이크. 이거. 야 거짓말 탐지 이거 당장 해. 이거 정민이를 위해서. 이건 뭐야? 나 포장. 그냥 뭐 가죽장갑은 왜 있는 거지? 왜 있는 거야? 누구. 저 패러보? 이거 예쁘다. 아무튼 괜찮은 데네요. 마스크도 다 놀고 새 거 쓰고 가능한 거 있어. 여기 파티룸 대박이다. 어디? 어디? 하나, 둘, 셋. 따라라딴딴. 이것도 다. 따라라라. 네가 절 좋아하는 거. 더 사와야 돼. 그러네. 저걸로 우리 간의 기별도 안 와. 주로밥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크리스탈. 여러분 이거 진심 다이어터에 필수. 이거 칼로리 없는 달달한 음료수 만드는 분말. 아 분말이구나. 어 한 분말에 10칼로리인데 500ml에 넣는 거야.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불만도 할 수 있어. 그럼 어떤 부분을 찍겠다는 거야. 아 따뜻하세요? 따뜻해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 같아. 따뜻해요? 따뜻. 따뜻. 추웠어요. 야 이거 너무 있는데 나 콧잉은 언제 불가능했냐? 맥주 한 잔에 풍선 빨면은 맛있겠다. 그러니까. 뭐하냐. 이거 이렇게 누른 거야 이거. 아 이거봐. 화면에. 야 새끼 손톱만 해. 크게 화면이.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사이 속에서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날. 데뷔 할 게 없는 날. 데리고 싶어? 우리 제임미뿌윤 님이 세팅을 하신다래요. 제가 원래 손만 다면 망가뜨리는 스타일이라서 애들이 저를 못 만지게 하는데요.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인위적이에요. 저 원래 인위적이게 살아요. 그래서 성형했잖아요. 그대로 내려? 뭐야? 왜 하겠다고 한 거야? 야, 됐잖아. 나 잘했지? 너 뭐 했는데? 부었어, 나. 나 진짜 웃음기 싹 사라지네. 야 되게 예쁘게 세팅됐어. 느낌 있게. 야, 내가 이걸 노린 거야. 세팅 끝. 나름 인스타용 완성. 그럼 저는 저희 곰돌이 들고 찍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곰돌이랑 맥주 들고 찍겠습니다. 기승전 맥주. 3, 2, 1. 짠. 아, 단 거네. 아, 싫어. 아니, 브이로그 올렸는데. 아니, 사장님. 아니, 사장님. 야, 제일 먼저 먹을 텐데. 안 되겠다. 그냥 송주 가져온다? 야, 내가 송주라고 이거. 왜 안 먹어? 와. 원래 흡질 사지는 전에 먹고 중간에 먹고 마지막에 먹어야지. 효과가 먹는 거. 와. 인스타용 치고는 잘 먹는다. 근데 보쌈이랑 말았다 오면 벌라젤을 들인 거예요. 아니야, 근데 양도 적당히 뭔가 오기 전에 끝낼 거 같아. 응. 말았다, 말았다. 내가 받을게. 아우, 저는. 여러분 이게 찐 음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때요? 야, 편하게 먹자. 찐 유튜버예요, 찐 유튜버. 질숨 넣어주세요. 아, 더 귀용해요. 제가 유튜버로서 또 유튜버다운 모습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준비물이 분명 재밌는 자무 쨍기기였는데 재밌는 아니잖아요. 이쁜 자무 쨍기였어, 이쁜 자무. 귀엽고 이쁜 자무. 귀엽고 이쁜 자무. 이거 이뻐? 고마워. 저희도 지금 이뻐. 저거 거의 룩북이야 지금. 마르디 룩북이야.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그래. 내가 너 귀여운 자무. 약간 쩝쩝쩝쩝쩝. 웃겨. 자, 이제 진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건 가짜였습니다. 저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저희 마라탕도 시켰어요. 짠. 짠. 아, 너무 크니까. 야, 진짜 다르다. 야, 황정민 추억여행이야. 가훈이 이제 일곱 살인가? 내년에. 내년에. 야, 우리 색깔하고 포파 옷을 해야겠다. 그 신발이다. 내년에. 초딩이야? 쩐다. 말도 엄청 잘 입네? 유튜브로만 해도 된 거 아니야. 야, 깃발라. 진짜. 하루 종일 쇼다쟁이거든? 진짜 말을 알리자. 니 딸 맞네. 어. 나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뭐야, 밤 잘 때쯤 되면 이가 이렇게 빨려가지고 가훈이 영어 잘해? 가훈이 영어 잘해. 이제 있지 않았을까? 가훈이 말을 잘하는데 막 영상 보면서 저는 이제 자랑할 거예요. 여시방팽이라 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러더라고. 근데 카메라를 안 싫어하는 게 신기하더라고. 가훈이 근데 실제로 만나면 엄청 어색해한다고. 맞아. 말 안 해? 아는 사람 아니거든. 마라탕 왔어요. 찐또배기 맛도리. 푸주. 야, 얘 되게 매워. 안 매워. 마라탕엔 푸주지. 선물 먹어봐. 야, 당장 소주 들어. 야, 진짜 마라탕이 제일 맛있어. 자, 이제 시작되는 아주 재미있는 오늘은 쓸데없는 선물 교환 씨.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사다리를 그릴 거예요. 저희는 이거 매년 하거든요. 근데 매년 정말 다들 기상천외하고 기분이 나쁜 쓸데없는 선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펜이 없기 때문에 제 아이라이너로 사다리를 그리겠다는데 참 기상천외하쥬. 많이 쓰는 아이라이너니? 어. 캣 라이너. 그려. 진짜 이걸로 그려주네? 야, 어쩔 수 없잖아. 펜이 없잖아. 1, 2, 3, 4. 야, 원하는 거 4개 그리자. 야, 막 그려. 진짜 시간 초 젠다. 진짜 머리 굴리지 마, 이것들. 야, 머리 굴릴 수 없어. 이거 선택 아직 안 했잖아. 미친 거 아니야? 동그라미 넣고 있네. 아, 그래? 너네 둘이 해봐. 나 2번. 나 3번. 그럼 나 4번. 나 1번. 야, 우리 귀여워. 현주 거. 지금 주? 어. 공개. 약간 좀 되게 예뻐. 되게 예뻐 보여. 뭐예요? 기대하지 말자, 진짜. 지금. 야, 니나 키워. 야, 아씨. 야, 이거 초등학생들이 가고 다 키워 키워. 야, 저희랑 그거 포장 잘하네. 야, 이거 니나 키워. 야, 니 해보다 올려. 니 몇 번? 2번? 장민이 2번. 한다. 다 원? 다 원이. 기대가 되네요. 奇 SameMasa. 기대되요? 어. 좀 흉쭓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모자 빨개 모자 빨개 이거 그거야 이게 뭐야? 가온이 좋아하겠다 근데 귀여워 좋은 선물 감사하고 아 진짜 맘에 들어 진짜로 진짜 맘에 들어 이렇게 찍어줘야라고 맘에 들어 누가 먼저 줄거야 빛나는 마우스피스 이거 뭔데? 지휘생사거든요 얘 쑥 장점 핸드밀드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앞니 깎아서 만든거야 얘가 이거 장식둘? 이거 정말 무섭잖아 이거 그냥 내가 만든거야 그냥 내가 만든거야 야 나 이거 안 받을래 지휘생사 마우스피스 이대로 그냥 이렇게 늙는거 같은데 야 흉은 척한데? 뭔가 인싸다 힙해 진짜 너무 예뻐 무슨 질문을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다 찐나올거 같은데? 짜증나 야 야 꺼져라 즐거웠다 또 해봐 나는 지금 유튜브 직업이 굉장히 맘에 든다 응 직업 만족도 새삼 미연님들 우리 정민이 취했어요 진짜 아 하핀 하핀 말을 못하니 하핀